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제소기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소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북 정보장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어제 밤늦게 SNS 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카톡방 등등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제가 조금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11일 워싱턴 타임즈라고 있대요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자평양된 그런 신문인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도중에서 많이 읽고 가판에서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천근 박사가 이천근 TV 운영하시잖아요 그 같이 관우 다 보는데 거기에서 이걸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자세히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 11월 18일이에요 그리고 한 3주 전인데 북한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분량이 꽤 많아요 이게 워싱턴 타임즈의 편지인데 이게 기사예요 그런데 이천근 박사님 소개는 한 8쪽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편지 분량이 많아요 이천근 TV에 아주 자세하게 원문하고 해석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SNS로도 이천근 TV에 그 내용을 제가 주척을 해요 북한의 최종 회법 해가지고 아주 그 내용을 잘 소개를 해가지고 저도 많이 공유를 하고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 내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 효과적인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오래 전부터 주장한 거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책에 그때 그 책에 나오고 고위 탈북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분한테는 제가 제 책 21쪽도 있는데 그걸 그뿐만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그 다음에 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저장님 쓰시는 필승 리더십 서점에 필승 리더십인데 이거 저 서점에 팝니까? 네 서점에서 한번 사고해 주세요 잘 안 팔립니다 책값이 비싸가지고 여기 3부에 말이죠 똑같은 내용도 많이 나오죠 북한 비핵화 회법 같은 게 국가 리더십부터 국가안보전략 이런 게 좀 제 3부에 많이 실려 있어요 1부하고 2부는 좀 리더십하고 리더십 원칙하고 리더십 사례가 나오고 3부에는 전부 국가안보전략 위주로 책이 되어 있거든요 책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미 2013년 7월 15일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운영하는 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뭐냐면 국가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써가지고 제가 미국에 그냥 유명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부터 해서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한 5개 미국 주요 신문에 기구를 했어요 윤문으로 작성한 거를 그것도 제가 어제 에스테에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놓은 내용도 거의 비슷하대요 그것도 이미 제가 6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 북핵위기 극복, 열쇠는 사실수사다 트루스프로젝션 트루스프로젝션은 그 정보작전에 의한 하나의 투사하는 방법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0투사, 무력투사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쭉 많이 나와요 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11월 6일 날 서울대학교에 SNU 트루스프로젝션이 초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한 50만명 넘게 봤어요 유튜브 방송을 제가 강연한 적이 그런데 그 내용도 북핵위기의 본질과 비핵화 해법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50만명 이상이 보고 그리고 강연 초청도 또 그거를 본사람이 강제해달라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난 10월 3일에 한미보수연합대회가 우리나라 처음 열렸어요 거기서 제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루스프로젝션 대북정보작정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해야 북한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요지를 강연을 했어요 한 20분을 했는데 쭉 소개한 내용이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안으로 건행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정보영량력작전 이분은 군사전문가는 아닌데 노동당 고위감부를 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체는 인맹으로 가려져 있어요 추정할 뿐인 거죠 그런데 정보영량력작전 영어로는 말이죠 Information and Influence Influence Activity 또는 Influence Campaign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Information Operation 이야기예요 정보작전 그러니까 김정은 실체를 다 정보를 공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 편지에는 아쉬운 게 그건 아마 군사전략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저는 매번 이야기했지만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을 가짜로 우상화시켜 가지고 주민들 속여 가지고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최고존엄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와야 되면요 북한 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작전이라는 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러시아 라지돌리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를 그런 사실 포함해서 올리면 전부 혈통부터 백두혈통도 아니잖아요 백둘통이 깨지는 거죠 그런 것부터 모든 사실투사라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진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쏘고 있는 데서 깨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하면 어? 김정은 그 다음에 저 아버지 김정일이 그 앞에 김일선부터 우리가 쭉 해서 쏘고 왔는데 우리가 완전히 쏘았다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을 했는데 자기 엄마 고영이는 일본사람 아 그러니까 저 일본파 아닙니까? 그런 사실까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상한 리더십 이 엉터리 거짓 조작된 리더십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순간에요 말이 안 먹혀요 리더십 와야 된다니까요 와야 되면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전략적 중심은 우상한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 세습 독재 그게 와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말이죠 저 외에는 이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얘기한 게 거의 90%에 일치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북한 주민이 장군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엘리트 그다음에 주민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깨닫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닫게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북폭을 한다든가 우리가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북한을 하고 전쟁을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이 깨달은 주민들에 의해서 북한 시스템을 체제를 바꾼 거예요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북한에 그럼 새섭 정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정화시켜서 그 정권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해도 좋다 이거야 아니면 또 그 정권도 바꾸면 돼 그런데 그 정권하고 이걸 북한 핵을 의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제한적으로요 북한 여기 주장한 게 있죠 핵시설하고 핵통제사령부 그러니까 김정은 지무실 를 폭격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정보작전의 범위가 9개의 기능이 있어요 대북 심리전이 있고요 전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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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방안은 물론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대북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전자전이에요 전자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자전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여기 잘 돼 있죠 특히 한미연합전력은 완전히 북한을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전을 통해서 심지어는 북한 코마운드 솔로 같은 경우는요 북한 평양방송을 그대로 내려보낼 수 있다니까요 아 평양방송을 해킹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방송을 평양방송인 것처럼 해가지고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방송을 완전히 마비시킬 뿐이고 그 평양방송을 코마운드 솔로에서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평양방송인 것처럼 듣는데 실제 대응은 주민들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거 그런게 그것도 하나의 전자전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고작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와 똑같이 생긴 헐리우드 배우가 나와가지고 야 나는 뭐 나는 뭐 인민을 이제 해방시키겠다 뭐 내 아버지는 뭐 나지 돌리노에에서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제가 그렇고 뭐 하도 막 제가 반복적으로 네 주장을 해가는데 특이한거는요 이분이 주장 중에 장군들 있잖아요 엘리트 네 이 사람들을 하여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장군 엘리트 이 사람들을 또 깨닫게 해가지고 주민들도 물을 울리고 정권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정권교체 김정이 제거되든 망명을 하든 죽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권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협조직인 정권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이라크전 예를 들면 정보작전 제가 합참에서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작전 과정을 제가 근일에 창설을 해가지고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전에 터있잖아요 합참원장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라크전에서 이 정보작전을 제가 분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합참원장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라크전 발발 선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라크군 장군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갔어요 너희 지금 후세인한테 쏘갔는데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저항하지 않고 협조하면 생존을 보장한다 앞으로 당신들 직급까지 보장하겠다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이라크 장군들이 처음에 메시지 받고 다음날도 계속 오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크군이 저항다운 저항을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개전 전에 이미 저항의지가 말살되버렸어요 제가 보기를 뭐로 해야 되나 정보작전에서 그랬다 정보작전에 의한 심리전 그 다음에 핸드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해 전자전이고 공보작전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전이거든요 사이버전이 이게 다 사이버전도 정보작전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휘부 핵시설 정밀타기하는 것도 물리적 파괴 정밀타기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정보작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의 최첨단 상위작전이에요 정보작전이에요 정보작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이분이 주장한 게 피를 안 흘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한에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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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평소에 주장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뭐 정부 여당이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이고 국방부고 말이에요 외교부고 뭐 어디에도 또는 그 패널들 종편이고 그 다음에 신문에 이게 칼럼 뭐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북한 비핵화 문제 아무도 이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제가 미국신문에 2013년대에 귀국을 했는데 글이 안 실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지 유명한 일간지에요 귀국문에 몇 번을 보냈어요 이런 개념을 안 실어 주더라고 제가 글이 무장력이 없어서 안 실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색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안 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그냥 뭐 SNS에 또는 웹사이트에 그걸 알리는 거예요 블로그 이런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이충균 박사 이거 방송 이분이 수상 아주 소개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하고 같이 제가 제 쓴 글하고 같이 이렇게 창고로 올렸는데 많이 조회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 요즘에 그 자유일보라고 저기 또 이렇게 막 이제 그 자유 진영에서 이렇게 만든 신문이 최행재 대표 자 알죠 거기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많이 퍼질 거 아니에요 자유일보 자유일보 페이지 글 싸달라고 몇 번 요청했었는데 일단 제가 뭐 게을러 가지고 네 저기 홈페이지도 있고 저기 그 신문이 이렇게 생긴 신문이 나옵니다 신문이 종이 지멘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자유일보 구독자 그리고 이게 한국 장로신문 거기도 한 두 달 전에 실렸어요 사실투사 정보작전에 대해서 장로신문에 그게 전국 교회에 다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언론이라는 퇴역한 언론사 간부들 있잖아요 그 모임이 있어요 그게 모임 이름이 대한언론인회라고 있어요 프레스센터 14층이 있어요 그 사무실인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또 제가 주호 두 번인가 글을 썼어요 대한언론인회에서 매월 한 번 신문이 나가는데 거기도 이게 실렸어요 정보작전사실투사 하여튼 북한 핵을 해결하는 피안방을 흘리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 핵보다 더 강력한 이력을 가진 방법이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 이거다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정책화해서 이걸 하면 내가 같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야 김종인 계속 말을 안 듣고 말이죠 오히려 모욕만 하고 있잖아요 직업도 안 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이런 건 방법을 쓰겠어요 그리고 왜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이게 저 대북 풍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죠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리고 저 표준선에 대북 학선이 다 철회해 버렸지 않습니까 9.19 군사 합의 이후 하자마자 그거 가장 북한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학선계에 타격을 하겠다 막 그냥 유역 공갈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아주 유효한 수단을 없애버렸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휴전선을 해서 기껏해야 한 20km 정도까지 이게 들리는 정도인데 이게 저 팽량하고 말이죠 군사령부 지역에 있잖아요 빼라가 떨어진다 이거야 전단이 겁나는 겁니다 이거 팽량에 이거 빼라가 우리 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근이가 이거 백태일통이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요 김지근이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실체를 담으 삐라가 평양이 눈초련 나려면 끝납니다 북한은 완전히 끝나버려요 우리 F-35 스텔스기 샀는데 밤에 확 뿌리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항공지로 뿌리뿌리면 고공해서 최고죠 뭐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민간단체 풍선도 못 보내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빨리 이거 아마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에 어디까지 전달된 게 나오냐면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대표티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 있잖아요 그 밑에 부보좌관 부보좌관이 매튜 퍼틴즈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디렉터 앨리슨 후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대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에 미국 NSC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보실에 차장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가 안 되겠어요? 보고 되겠죠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에 보도가 될 정도인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단독 보도가 됐는데 백악관에서 언론에 이걸 공개한 거예요 단독으로 이 의미를 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가 지금 북한 비핵학원 김정현이 말을 안 듣죠 계속 얘기하는데 내년에 대선 있고 그런데 이게 해법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한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딜레마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해법이라니까요 이걸 아마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방법을 그럼 김정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하여튼 이번에 고위 탈북자가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고 제가 이 책을 그분한테 어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분한테 이걸 승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하여튼 굉장히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유엔이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책임자 처벌하라 그런데 61개국 공동 제안에서 한국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눈치 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지금 또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북한 제재 오토 원비업법 상원 통과 됐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제재는 계속 조고 있고 그전에 미국이 제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딱 발각이 되는 순간 모두 제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게끔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임종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추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자유시민정치회의라는 게 출고했잖아요 그게 그 정치결사체의 안보정책 기조를 지난주에 출범식 때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별도로 그것만 요청이 있어서 조금 전에 그것만 발췌해서 녹화를 다시 소개를 했는데 북한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는 문제를요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아예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정부 여당,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까지요 김정은 체제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그 체제 청산 문제를 정책화해서 추진하지 않고요 북한 문제, 북한 핵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체제를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니까 체제를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정보작전의 사슬두사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문재인 정부에는 기대를 또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 정도는 이 방송 잘 듣고요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절대 돌파하고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제가 자유한국당 조찬회 때 의원들 조찬회 때 강연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유인물로 만들어 다 나눠주고 제가 강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후속 조치를 없다 한 게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전도사 출신이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성경 우리 창세기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산주의를 박멸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남죠 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먹히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좀 구추를 해주면 좋겠구만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문제를 전해시고 미봉 상태에서 옛날 대화 사랑하면서 말이죠 평화평화하면요 방패였어요 바로 그냥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김정은 리더십을 정조전 해가지고 그 작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위험부담이 없어 우리한테 우리가 풀 쏘고 미사일 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만 쏘는 거라니까 사실만 쏘는 거야 무력 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투사를 한다 얘기야 파워 프로젝션 하는 게 아니고요 트루스 프로젝션 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니까 자기 리더십이 어? 주민단은 들통이 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이 123년 만에 군영창은 없앤대요 자기들이 영창 갈 거 같으니까 영창을 없애는 거 같애요 국방장관이 제정신 아닙니까 군에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잘못한 병사는 벌을 주고 다른 병사는 상을 좀 달린 거 아닙니까 지 통솔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제독도요 엄청나게 엉격했어요 특히 상벌에 대해서 그 한산로 가보십시오 매일 채용했습니다 매일 채용 그렇게 군유를 엉격하게 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의 그 군유를 다스리는 기본 수단 중에 하나가 영창이잖아요 영창제도로 오셨나? 그럼 어떻게 벌을 말로 그냥 꾸질렴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창 갈 거 같으니까 영창 없애요 조국이가 지가 깜빡 갈 거 같으니까 포트라인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없애는 거 같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이상해요 국방부도 이제 문재인 장군이 끝났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고 자기들이 영창 가겠구나 싶으니까 영창 없애는 거죠 정말로 치닫는 거 같습니다 끝난 거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